벌써 저희 사관학교 마지막이 됐는데요. 본방사수 꼭 해주시고요 일단. 정말 8주 동안 하면서 저희끼리 추억도 많이 생긴 것 같고 뭔가 예능감도 넣은 것 같고 이래서 좋은 것 같고요. 이제 이렇게 1주마다 찍는 UCC도 끝이 나네요. 그래도 여러분께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저 영민이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언제 돌아오실 건데요? 저요? 아직 기약은 없지만 멋있게 더 발전돼서 돌아올 거라는 기억은 하겠습니다. 마지막까지 많이 봐주세요.